하아... 날씨 좋다, 그렇지? 아니 근데... 세 개를 진짜 다 탈 수 있다고? 플레이닝 뉴티 날다가 이렇게 뒤집어지면... 아니 뒤집어지면 형 큰일 나, 나 가라앉혀. 나 수영 못 해. 그럼 내가 보여줄게. 나 무서워. 나 무서워. 위험하다니까, 노골에 빠질 수도 있어. 근데 구명조끼 다 입잖아. 근데 구명조끼 하고 하면 재미없지. 구명조끼 하고 하면 재미없지. 남자가 돼야지. 그렇지 않아? 이 사람 봐라? 빠지더라도 남자는 저기 가운데서도 수영해서 나올 수 있어야지. 내가 너 빠트릴 거야. 내가 너 빠트릴 거야. 놀이공원이 아니라서 더 다행이긴 하다. 놀이공원이 더 무섭지 않아? 난 둘 다 무서워. 놀이공원은 네가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니까. 그건 나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갑시다. 오늘 우리 인형 끝나는 거 아니야? 그래서? 아니야? 난 그런 줄 알고 있는데? 그래. 지금 이별여행 아니야? 이별여행? 놀이공원 갔다 오면 생각도 올게. 타 보자.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, 나. 잘 탈 수 있어. 별로 안 무서워. 나 핸드폰 얼마나 썼지, 이거? 1년? 아, 거기 기자님 명함 있지? 응. 너 신고하려고. 아, 그래? 콩물어. 콩물어. 제보할 게 많아서. 응. 형, 나 뭘로 저장돼 있어? 너? 너 나 뭘로 저장돼 있어? 하견짱. 하견짱. 아, 뭐야? 나, 나는. 난 너 원근이 발칙. 왜왜왜왜. 아, 정 없어. 아니야, 너 이모티콘이 없어. 형, 맞다. 나 기억난다. 옛날에 내가 형, 이 원근 발칙하게 고교에서 바꾸라 그랬던 건데. 원근이 발칙으로 바꾼 거야? 아니, 이모티콘도 있어, 이렇게. 아기 이모티콘, 너 닮은 거. 정 없잖아. 아니야. 너 이거 되게 특별한 거야. 나 다른 사람들 다 성이랑 다 붙어 있어. 멤버들도 이렇게 돼 있어. 아, 그렇네? 응. 왜 이렇게 해놔? 아, 정리하기 편하게? 아, 그러니까 처음에 저장했던 거에서 안 바꿔서 해. 나 처음에 뭘로 저장할게? 나? 어. 차학연? 아니. 동재. 아, 동재는 차라리 귀엽지. 우리 처음 왔을 때, 서먹할 때. 통성렬하기가 없었던 시간이. 첫날에 나한테 한 마디도 안 건가, 알아? 응, 알어. 알지? 왜 그랬어? 낯가림이 심해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회치. 어, 식사다. 번호까지 와요? 오, 짱이다. 여기 번호가 있어. 맛있겠다. 쉽사리 말을 못 건네겠는 거야. 지수가 되게 빨리 잘 친해졌지. 지수가 먼저 다가와줘서. 밥은 힘들어야 돼. 아, 뜨거. 밥은 힘들어야 돼. 그때까지도 내가 마음을 열기가 힘들었던. 아니, 마음은 열고 싶은데 이게 다가가지 못해. 끼질 못하겠는 거야, 저 무리 속에. 내가 신뢰되지 않을까. 아, 걱정하네. 그러니까 쉬고 싶은데 내가 말 거는 거 아닐까. 아, 그런 거 생각하는 스타일이야? 생각하지. 나한테 오늘 엄청 신뢰하고 있는데? 나한테 오늘 엄청 신뢰하고 있는데? 나한테 오늘 엄청 신뢰하고 있는데? 그래? 응. 아니, 근데. 그게 상황에 따라,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거 같아. 친해지고 나면. 응. 넌 먹어라. 너무 배고팠어. 최후의 만찬이야? 응, 최후의 만찬이야. 이렇게 제대로 앉아서 밥 먹는 거 오랜만이야. 나 맨날 차에서 먹었어. 나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차 타고 온 거 진짜 오랜만이야. 난 그냥 사실 이렇게 지금 차에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이야. 밥 안 먹고 잠을 자지. 엄마. 벌써 배부르다. 응? 배불러, 막. 아니, 뭐 얼마나 먹었다고? 근데 요즘 많이 못 먹어서 그런가 봐. 많이 먹어. 많이 먹었어. 점점 사회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. 나 타고 재밌으면 어쩌려고.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창피할 거 아니야? 급한다고 막 그랬던 거. 그렇지. 재밌을 거야. 다 먹었어? 응. 바구니 없네? 여기 놔두면 되는 겨? 예. 때가 된 것인가. 우선 이거 먼저 살 거거든요. 이거 바이퍼. 정말 재밌을 거예요. 비스코팡팡처럼 물에서 이렇게 튕길 거예요. 아, 이거 튕기는 거예요? 통통통. 이렇게 이 정도? 통통통? 아니죠? 나도 긴장한다. 진짜 약속. 약속. 이제 우리 약속했어. nou, 나도 좀 긴장해. 이런 거 오자 그랬잖아요? 나쁜gh. 다운 두기는 하겠네. 다운데로 올라가세요. 가운데로 올라가세요. 다운데로 올라가세요. 저도 다운데로 가고 있어요. 오오오오오오. 하지 마! 하지 마! 하지 마! 손잡이만. 네. 손잡이 안 빠지죠. 오, 갔나! 천천히 가! 너무 빨라! 좀 빛을 뻔, 고장! 말이 다른 사람! 공통통철들! 좀 빨라! 화이팅! 어흥! 아흥! 아흥! 으아… 나 이렇게 말해줄지 몰랐어 손을 깼잖아, 깼어. 누우시고 그냥 그 상태로 누우세요. 손은 아래에서 위로. 아래에서 위로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발 더 내려가야겠네.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. 그 말이 너무 무서워, 놓치시면 안 돼요. 이거 좀 봐봐요. 저는 사실 취미로 캔들을 만들거든요. 꼬시장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좋다, 나도 어쨌든. 가끔 캔들을 만드는데 거기 드라이플라워가 필요하니까. 이거 예뻐. 이거 민들리시 같다. 불면 날아갈 것 같아. 이 취믹이. 이 취믹이 whatsapp. 고기입니다. 수능할 거야. 아니, 잠깐만! 다음 날아갈 거야. 다짐. 제발! 제발! 쪼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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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우와! 쪼끔! 생크림 와... Padre 말은 예술형 증명 ад Cat 의 o tinha médicul o 네, 처음께 제일 좋으셨던 것 같아요 제일 좋으셨던 것 같아요 처음, 처음 끝일 것 같아요 자, 이쪽으로 내리세요 네 내릴 수 있어요 네, 내릴 수 있어요 처음 거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난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 이게 형 스타일? 네, 이게 최고였는데 속이 시원하긴 하다 그치? 사랑하는 버튼은 나 중학교 1학년 때 타보고 한 번도 안 타봤어 그니까 그때 그 속도 근데 진짜로 이거는 가세요 고객님 있어 이거 무릎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원래 안 탔어요? 그 무릎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네,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긴발 tra는 자리도 다녀와 그럼 빨리 발이 바나들 골바나 붙어 이렇게 서세요 근데 진짜 안 빠트리려고 아니 안 빠지나요? 자 발이 만약에 뒤집어질 것 같다 싶으세요 놓으세요 놓고 이렇게 움츠리세요 아 뒤집어진다고요? 아 뒤집어진다고요? 아 뒤집어진다고 뒤집어진다고 바나나부터는 내가 알기로 안 빠트릴 수 없던데? 나 옛날에 했을 때 안 젖었는데 바지 안 빠졌어 영장은 최대한 힘들지 않을까?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차가워 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니야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아 좋아? 하게 되면 너무 좋아 일참다 좋아 좋아 facial manages sa Hun 집사람이요!!! 잠 와, 이리와! 아! 안 돼! 안 돼! 야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, 맞아, 맞아! 진짜! 빨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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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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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괜찮으세요! 손을 이쪽으로 주세요! 자, 여기 찾아요! 한 번씩! 올라오세요! 쭉 올라오세요! 천천히 올라오세요! 천천히 올라오세요! 천천히 올라오세요! 조抽 아, 끝 빠지는 순간Anze 더욱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, opponents 해주세요 齐ppen 그래도 의리 있어요 의리 있어요 나 진짜 무서웠어 가라앉는 느낌이었어 계속 너무 잘 타요 바나나를 선수인 줄 알았어요 이거 사려고 하니깐 다친 데 없고요? 네 네 창업소스 재밌다 그래도 그치? 여기도 예쁘다 근데 보지 갈 때 오! 오 나 세경 처음 봐 써본 적이 없어 내가 문제를 내줄게 그래 자 1번 이런 댄스 2번 이런 댄스 3번 이런 댄스 4번 이런 거 몇 번? 답이 2개야? 뭘 2개야? 야 5번 꼭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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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